타령병 잡는 군인 헌병체포조입니다. DP를 다룬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군개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군 출신으로 육군 특전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의 정책자문위원이신 평론가 그리고 김용준 예비역 육군 중위 범기영 예비역 육군병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유 부끄럽네요. 네. 먼저 드라마가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화제입니까? 화제가 이미 됐기 때문에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드리면 2014년 시대상을 배경으로 타령병 잡는 헌병체포조의 모습을 담은 드라마인데요. 그런데 내용이 화제가 된 겁니다. 군내 이 과정에서 병영 부졸이나 가혹행위가 아주 짙게 묘사가 돼 있어서 이를 두고 이거 CCTV 달아놓고 찍은 거 아니야라는 반응도 있고 반대로 이건 너무 과장됐다는 반응이 지금 분분한 상태입니다. 정혜인 배우와 투샷이 잡히니까 약간 그렇네요. 네. 드라마 속 이야기가 우리 군의 진짜 현실이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네. 정말 군 경험을 안 해본 분들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부모님이나 혹은 여성분들이 봤을 때는 정말 지금 저러냐. 그런데 이제 2014년 배경인데요. 박근혜 정부입니다. 저는 87년 군번이라 90년에 제대해서 30년이 됐어요. 87년생이 아니시고요?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도 아까 자문위원을 하면서 전방이나 여러 부대들을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2014년 배경의 DP 안에는 제가 겪었던 20, 30년 전의 군대 모습과 지금 또 현재의 모습이 혼재되어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가 가상이고 어디까지가 팩트인지를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겠고요. 제가 90년 이후를 제대할 때 병장 급여가 8천 원이었거든요. 100만 원 바라보지 않습니까? 많은 또 변화가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사건건 제작팀이 DP로 실제로 복무했던 예비역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 속에서 정혜인이 했던 역할인데 실제 DP 경험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반 군병사처럼 내무반에서 활동하다가 군무이탈이 터지면 사복을 가지고 군경찰처럼 나가서 체포조로 2인 1조로 해서 나가서 탈영병을 잡으러 나가죠. 군인 신분이 티가 나면 안 되세요. 머리가 들고 핸드폰을 주죠. 활동비가 워낙 적어요. 저 때 당시 한 35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한 달에. 돈이 없으니까 맨날 찜질방에서 자고 거기서 속옷 빨아입고 수양록 같은 거 보고 활동지역을 봐서 그냥 활동해요. 걔가 놀았던 대학이 있건가 그쪽에 집이 있던가 PC방 찜질방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런 데 위주로 탐문수사를 하고요. 저는 거기다 PC방에서 잡았어요. 누구누구 씨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이 친구들이 아니라고 하죠. 처음에 무서우니까. 근데 이제 손 같은 걸 떨고 있어요. 나가서 얘기하시죠. 이렇게 하고 나가서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갑같이 채우고 부대로 다시 복귀하죠. 실제로 그런 탈영이 되게 흔하긴 해요. 군대 내에서. 군 생활 자체가 적응 못하면 되게 힘든 경험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못 버티는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부대 내 진짜 가혹행위해서 탈영한 친구들도 있었고. 가혹행위한 병사들은 그렇게 처벌을 세게 안 받는 것 같긴 해요. 군대는 워낙에 이렇게 사건이 커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탈영도 일부러 늦게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저게 참 눈에 띄네요. 가혹행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세지 않다. 지금도 비슷한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죠. 과거보다는 조금 모르긴 했지만 실제 기소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2020년 국방통계연보를 좀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2019년에 병사폭력 범죄 중에서 형법을 위반해서 입건된 건이 1천 건이 넘었는데. 그중에서 기소된 건은 한 200여 건 정도였고요. 원만히 좀 해결하도록 하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대가 시끄러워지는 걸 좋게 보지 않아 하니까. 그래서 처벌이 약하다 보니까 군내 셀프로 셀프 조사를 해서 기소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피해 입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말해봐야 뭐 해. 이런 심리도 조금 남아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관할 때 생각해보면 이게 잘못되면 지휘관의 진급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대충 묻고 넘어가려고 하죠. 인사 문제가 이게 패단이에요. 사실은 지휘관이 발본 세권해서 이런 문제를 오히려 까발리고 완전히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지휘관은 사고가 터지더라도 어떻게 그 수많은 장병을 일일이 통제하겠습니까. 해결 방법을 보고 인사에도 온전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고 나면 벌점, 승진의 지장, 심지어는 탈영 사건이 무장 탈영이 나오면 옷 벗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휘관이. 누군가 문책을 해야 된다라는 분의 의식이 있는 거죠. 이런 인사 제도가 좀 더 현대화되지 않는다면 이걸 좀 쉬쉬하는 문화는 더 오래가지 않겠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서 추궁당하니까 국방부 장관은 요즘 군대와는 다릅니다. 이렇게 답변하던데. 유사한 사례는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 드라마 속의 내용이 지금 현대 군대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내용들의 누적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2014년이 대표적인데 세월호 참사를 앞뒤로 해서 4월 7일에 윤흘병 사태가 터집니다. 이게 이제 포병 연대 의무반에서 일병 하나를 이병장, 하병장, 이상병, 지상병 등이 주도해서 왕따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집단적 가혹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서 한 달여 만에 결국 사망에 이르렀거든요. 1심에서는 이제 주도했던 이병장에게는 45년이 선고됐는데 결국 이제 대법에서는 40년을 받았고요. 그 외에 이제 공범들은 징역 7년, 또 하사도 한 명 있는데 유하사는 징역 5년 받았습니다. 중형이 나온 사례고 두 달 후에 이게 전방 GOP라고 부르죠. 강원도 고성에서 임병장, 제대를 3개월 남겼는데 총기를 난사해서 5명을 피살하고 무장 타령을 했어요. 큰 사건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제대하고 사회로 복귀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 안에는 원한 보복이라고 처음에 날았는데 트러블이 있었던 상대 외에도 상당히 친절하게 지냈던 사이도 사살한 거예요. 이거 묻지마 살인이고 뭔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공항 상태가 왔던 거 아닌가. 이런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에도 이런 문제가 완전히 바로잡혔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군을 지나치게 폄하하거나 비난할 생각은 없고 법적 제도적 노력도 진행되어 오긴 했죠.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크게 한 3, 4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군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민간에서 수사나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선후임 간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동기생활관을 쓴다든가 또 병상후관 지시를 할 수 없게끔 지침을 바꿨고요. 또 병사들이 일과 시간에 소통을 해서 소통에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쓰게 한 것들도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 조직의 특수성, 폐쇄성이 좀 있죠. 있죠. 산중에 있는 경우도 많고. 산중에 있고 특히 요즘 해군 사고가 많이 나는데 해상의 함내에 있을 때는 정말 다수의 사람들이 거의 스킨십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매일 마주쳐야 되고 복도도 좁고 선실도 함께 쓰고 식당도 그렇고 공간이 넓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로 이 성범죄도 결국은 도상에서 문제가 됐었고요. 최근에 안타까운 게 서욱 국방부 장관이 드라마 얘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답변을 하다가 이게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고 변화했다. 과도기긴 하지만.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강감찬함 사고가 터진 겁니다. 역시 해군이었고요. 이게 이제 배속된 지 며칠 안 된 일병이. 그러니까 이제 졸병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아버님이 아프시니까 간병휴가를 한 달 정도 나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복귀하자마자 너 신의 아들이냐 어디서 배속되자마자 휴가를 이렇게 길게 다녀오느냐 하면서 고참병들의 가혹행위가 시작됐는데 지금 문제는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왕따라고 부르는 심리적인 압박도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어울려주질 않으니까 그 배 안에서 혼자 고립된 상황에서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휘관들에게 알렸는데 조치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임이 했다는 것이 대화 정도 시도하고 앞으로 잘 지내봐라. 2차 가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좀 이런 문제를 섬세하게 다루는 데는 아직은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뭔지 좀 은폐하려는 느낌도 있고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반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지만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딱 하나 짚어주신다면 네. 폐쇄성을 좀 극복해야 되겠죠. 투명하게 개방하고 이런 문제를 드러내야 건강해지는 거죠. 지금 학폭은 너무 드러내서 또 문제가 되기도 해요. 부모들의 의견이 충돌하고 그런데 군은 아직은 성범죄하고 지금 이런 가혹행위에 대해서 대응 속도가 느립니다. 조기에 발생했을 때 지휘관 보고가 빨리 이루어지고 바로 이것을 개방해서 풀고 불리할 거 불리하고 수사로 넘기는 게 좋은데 자꾸 이게 군기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경향도 문제는 있습니다. 네. 드러내놓고 해결하라. 이런 주문이었습니다. 소영의 평론가 김용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이틀 연속 2천 명대입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 기간 이동과 접촉으로 비수도권까지 확산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당국 긴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주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4시엔 하다권권. нас т 저 fois 앞서의 부채いく 이 날씨였다고 em